연결이 됐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쉬지 않고 저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AM 매니지먼트 고영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눈이 좀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속초를 다녀왔는데 속초는 사실 눈이 애초에 덮여있었고 설악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눈까지 오진 않았는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보니까 눈발이 막 쌓여있고 지역이 왔는데 부디 다치신 분은 없기를 바라고 또 어떤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제 화재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까지 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는 또 할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많이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막 뭐랄까 유의미한 어떤 변경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딱 25일이 시작될 때 조그만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와서 오히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심리를 좀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데 뭐 고용비 네너리스트는 지지난주에 3주 전이죠. 3주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예측의 타겟 가격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조금 고용비 네너리스트가 그전에는 굉장히 굉장히 파지티브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뭐랄까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었고 3만 2천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 댓글창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44K에 제가 이제 모든 저항을 고정시켜 놓은 거는 제가 이제 44K를 얘기한 게 사실 좀 오래됐어요. 한 10월 달부터 계속 44K를 얘기했고 그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조정이 좀 길게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44K를 얘기했던 거고 그래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반등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고용비 네너리스트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이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는 명백한 상승장은 잠깐 종료가 됐었던 부분들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폭이 만 달러 이상 됐었기 때문에 조금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도주님께서 왜 이분이 44좌냐라고 하셨는데 3주 전에 38,000달러 때였을 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44,000까지 금방 갈 것 같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이틀 만에 44를 정복을 하면서 44좌에 등급하셨는데 지금 4만 3천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도주님께서 또 3만 2천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막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30K좌 이제는 상승장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제이팡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상승장을 또 보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44K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돌파하면 이제 이런 1년짜리의 회복장이 아니라 상승장 진짜 저희가 기대하는 고점 돌파하는 그 기준이 44K이기 때문에 저는 그 44K를 저항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있어서 이따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스님께서 그래서 롱이냐 숏이냐 빨리 대답해라 성격이 진짜 급하시네요 일단은 저희가 차트도 보면서 앞에서 얘기 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뉴스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확인 화면을 한번 바꿔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코인메크캡에서 4만 3,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것은 이더리움이 조금 물러났어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은 기대를 오랫동안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끝에 와서도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솔라나가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올해 한 해로 보면 지금 두 배 가까운 두 배 넘는 것 같은데 지금 7일일로만 봐도 56%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이 있고 뉴스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뉴스로 봤을 때도 저희 이제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관망세 접어들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관망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기준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탐욕적인 수준의 투심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가 1월 전망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페드렌다 ETF가 곧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짤리네 비트코인 스팟 ETF 키 데이트 투 워치 이렇게 저희가 해 놓았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조정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1월에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의 컨버전 전환이기 때문에 이건 제끼고요 그 밑에 아크21 셰어즈를 보시면은 맨 끝에 노란색으로 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26일이잖아요 5일 10일 2주 뒤에 SEC에서 이제 승인을 내줘야 되는 최종 승인 결정 시한이 지금 다가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왼쪽을 살짝 보시면 전부 1월 15일 1월 14일 15일 다 1월에 3차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블랙락,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트리, 피델리, 발키리 다 여기인데 여기는 최종이 아니고 3차고요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최종이 되는데 중요한 건 1월에 아크인베스트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개별적인 승인이 아니라 일괄 승인이 될 거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크인베스트 데드라인 전에 ETF가 승인이 될 거면 아크인베스트 데드라인 전에 일괄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네 일단 시장 상황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뉴스를 보시면은 어떤 뉴스는 이제 미국장이 열리는 날 이제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승인이 날 거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고 그러니까 10일까지 굳이 가지고 가지도 않을 것 같고 1월 10일 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12월 말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 저는 12월 안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이제 메이저 카운터 파트들과 SEC가 만나서 이제 이 환매를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될 것이고 주요 파트너는 누가 있고 확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SEC와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 점을 봤을 때는 안 되는 쪽은 거의 아닌 것 같다 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ETF 가자 라고 마이테스트님이 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ETF가 1월에 승인이 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실제로 1월에 ETF가 승인이 되면은 시세적인 변동폭은 어떤 어느 정도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차트를 하나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빈 연구원이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저번 2주 전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이 주황색의 그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1봉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지받고 반등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깨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중간에 이런 이제 하락 채널을 그려주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 한 번 더 좀 상승 힘이 남아있다고 저는 중간에 지금 껴있는 주황색 밑으로 이제 침묵을 침강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시고 3만 2천까지 내다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위로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때가 이제 2만 7천불대인데 여기서 한 번 올라 타주고 나서 계속 이 21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줬거든요 네 밝고 지금 충분하게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을 이 21이동평균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하락 채널을 좀 돌파해줬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나온 하락에서 이제 이 하락 채널을 다시 리테스트 해줬기 때문에 네 저는 상승 여력이 한 번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 시나리오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에 성공했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힘이 못 받고 이렇게 하락하는 클러버릴 경우 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한 번 더 반등해서 4만 5천불 중반대 여기에 이제 채널 상승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만 5천불 중반대를 터치하고 여기서 이 고점을 높인 구간에서 버티면서 1봉 마감을 해주면 저는 이제 좀 상승 뷰로 전환을 할 겁니다 장기적인 뷰도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여기서 버텨주는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또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찬가지로 4만 5천불 중반대를 터치하고 급락하는 경우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관점대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 4만 5천불 중반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다 4만 5천 선 중반대는 터치 가능성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4만 5천 5백불 정도 5백에서 뭐 한 6백 사이 터치를 한 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게 이제 희망회로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 이제 1봉 마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에 고점이 4만 4천 6백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점을 높여주고 1봉을 4만 4천 6백불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그 위에서 좀 버텨주면 저는 완전히 이제 돌파했다는 흐름으로 보고 좀 상승 관점으로 전환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터치를 하더라도 1봉 마감 전에 이제 흘러내리면서 결국 이제 고점 밑에서 1봉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하락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 4만 4천 5백불 밑에서 1봉을 마감을 하느냐 혹은 방금 말씀하신 4만 5천 5백에서 6백 선에서 이제 상승 기조를 태우면서 끝내느냐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주식도 아니고 1봉 마감은 언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영국 기준시로 12시지만 저희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시에 마감입니다 영국 기준으로 UTC 영영인데 12시에 우리는 9시니까 아침 9시에 뭘 보면 되나요? 지금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 이 위에 솟아 있어야 됩니다 이 4만 4천 5백불 600불 위에 트레이딩비를 보시든 업비트에도 똑같은 차트의 모양으로 거의 나올 테니까 이걸 보시고 아침 9시에 지금 현재가 4만 3천 3백에서 4백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여기서 올랐을 때에 내일 아침 혹은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근데 아마도 내일 아침 9시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겠네요 근데 내일이라고 할 수가 또 없는 게 매일 아침인 거고 내일 바로 이제 4만 5천불을 돌파 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4만 5천불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1봉 마감이 어느 위치에서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볼 줄 모르고 뭔가를 전망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냥 단순히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입장인데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 쪽에 배팅을 좀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게 그래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지가 문제인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뷰고 그러니까 4만 5천불까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하락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제 시나리오대로 4만 5천불 터치하고 1봉 마감이 좋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포지션을 태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뷰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영비 애널리스트가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태세 전환을 하고 이제 상승뷰를 조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입니다 좀 보시는 편이고 아침 9시에 매일 이제 1봉 마감이 갱신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차트에 이제 봉이 찍히는 순간이 아침 9시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마감이 되는 모양인지 그게 4만 5천 중반 정도에서 이제 위에서 마감이 되거나 혹은 이제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 가능성 매 1번 시나리오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조금 지금 상황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가기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만 5천을 일단 4만 5천을 가는 뷰는 4만 2천 3백불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한번 되새기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방금 확인한 그건데 그러실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ETF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어떤 가격대에서 좀 손이 가면 좋을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 4만 4천 6백불을 돌파하면 저는 상승장이라고 보고 그냥 매수를 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4만 5천 중반대 네 여기를 돌파해주면 저는 뭐 최소 55K나 고점 돌파까지 목표로 하고 이런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정확히 가격대가 4만 4천 5백불 4만 4천 5백불 네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보수적으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에 말했던 최소한 40K는 깨지고 그 아래 가격대에서 매수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기 돌파 여부만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만 4천 5백 정도가 지금 12월 초 11월 말 정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점 레벨이잖아요 네 그 레벨을 뚫고 올라가야만 사실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간지에 나올 때 타이밍이 곧되었는데 그때 밑에서 지금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위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고용 배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만 4천 5백 정도를 뚫으면 이게 고점이라고 판단이 됐었지만 그때 매수 타이밍이 손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뚫는다는 건 40 뭐 많은 분들이 이제 48K 정도를 저항으로 많이 보실 텐데 왜냐하면 4만 4천 5백에서 매수 손 나가기가 지금 가격대 형성된 거 보면 선뜻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저는 그 가격대보다는 방향성에 더 먼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K를 편하게 이제 44,500불인데 44K라고 하면 44K를 돌파한다는 거는 이 추세가 여기서 끝날 그런 추세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 계속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서 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4만 4천 중반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고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을 뛰어넘었을 때는 고용 배널리스트도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한번 나가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는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44K에서 왜 이제 포지션에 다 정리를 했냐면 눈에 보이는 목표가가 있었기... 다 정리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어우 굉장히 자신이 얘기한 것을 실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그 2주 전에 이미 제 목표가가 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기다렸던 목표가였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가 있어서 정리를 했던 건데 사실 44K를 돌파해주면 저는 이제 이런 차트상으로 식별하는 목표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아마 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무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방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기대감을 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잘 못 물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아는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고용비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런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을 보고 적당히 자를 수 있는 거구나 확실히 방법이 다르네 라고 크리프트월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는 타이밍은 이제 뭔가 가이드라든지 뭔가 차트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본인이 자기 만족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만 5천을 뚫어요 그리고 1월이 됩니다 1월에 ETF의 승인이 어쩌고가 나오면 이제 장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안 되겠죠?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뭔가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매수세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ETF 관련된 킹 반영이 좀 선반영이 좀 돼 있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가격대로 보면 사실 선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뭐 사실 나스닥도 지금 차트를 보면 이미 금리 인상 전에 가격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이뤄냈기 때문에 어쨌든 탄력만 받으면 제가 이제 주의하고 있는 거는 조심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ETF가 승인이 되면 기사가 나오면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순간적으로는 일단 오버웨이도 올랐던 게 그래서 그게 일단 막 1시간 만에 막 4% 5% 상승하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마감은 결국에는 안 좋게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응은 오히려 기사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그 흐름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을 100%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상승을 할 때 뭐 한 30% 정도는 덜어내고 그리고 그 후에 추이를 보고 이게 진짜 명확한 상승이다 하면 그때 다시 비중을 투입하셔도 좀 긴 추세를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오르겠죠 분명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오르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고점 6만 8천을 막 때려부시고 그렇게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세와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꾸준한 오름이지만 내가 돈을 투입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차트가 그렇게 모양이 되는 거고 나는 거기 어느 순간에 점으로써 활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뭔가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좀 덜어내고 다시 들어가는 걸 노려야 된다 그렇군요 참 그 나노 파는 게 좋긴 하다라는 말씀도 크리프트월더님이 해주시네요 마이테스트님은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해주시는데 뭐 호재 뉴스에도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 반대로 뭘 해도 그냥 사라 계속 사라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호재에도 팔고 뉴스에도 사고 다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4만 4천 중반대에 거기를 이제 미치지 못하고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를 딛고 올랐을 때 일단 4만 5천 중반까지 한 번 더 포인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나서 그것마저 정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월에 있는 ETF까지 이어지면서 상승세에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고현미 연구원은 쇼 쪽은 아니군요 단기적으로는 저도 매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부터 댓글 남기신 미스터 안님이 계시는데 이 형님께서 지금 쇼스로 풀배팅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좀 감안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재는 춤의 기회 호재는 그냥 사 비트코인은 그냥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올해 조금 이제 서머리하고 내년을 좀 전망해보자면 상반기 정도까지 너무 멀다만 3월까지 정도 어떤 지금까지의 이제 기록과 전망을 했을 때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 흐름에서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흐름에서? 네 지금 뷰는 저는 그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정이 좀 길게 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조정은 길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대로 4만 5천불을 좀 뚫는 흐름이 나오면 언제든 저는 뷰를 바꿀 생각했기 때문에 줄 때가 없네 네 맞아요 투자에 줄 때가 어딨어 진짜 같이 투자를 해서 장기로 5년에서 10년씩 목혀드는 버크셔 SOA 스타일 아니면 지금의 이제 이런 큰 호재를 앞둔 크리프토 시장에서는 줄 때 찾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긴 한데 자 정킴78님이 역사적으로 꾸준한 구매가 리스크 해징의 최고 방법이다 최성림님은 저번에 쇼시라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말씀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참 32K 쇼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사이클상에서 조정구간 하락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방면에서 32K를 전망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이제 있긴 한 거죠 네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네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 4만 3천대 중반에서 4만 4천대 중반을 올라섰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딛고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은 있기 때문에 수익 차원에서는 그 정도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원래 고용배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로 올해 초부터 전망치가 44K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 주신 아직 내년 전망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제가 왜 계속 44K를 봤냐면 이 차트 볼게요 네 이 매집이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던 매집인데 이 매집에 대한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그때 이제 34K를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목표가가 44K였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구간을 보고 있었고 이 구간이 왔기 때문에 좀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48K보다는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면 최소한 여기 5만 3천 불 그리고 이후로 추가적으로 6만 불 때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이 구간에서는 추세가 아주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리스크 관리를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만 4천 초반 중반에서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약간의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툼이 있는 구간 그냥 이제 좀 이런 머릿속의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48K가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근데 저는 44K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4K를 돌파하면 이 차트는 48K에서 꺾일 차트가 아니다 최소한 53K, 60K 이상 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고 여기를 뚫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44K에 있는데 뚫을지 말지도 모르는 거를 갖고 이 포지션을 홀딩하는 것보단 잠깐 팔았다가 44K를 돌파하면 뭐 한 200불, 300불 못 먹더라도 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앞에서 48K라는 일종의 얼음 장벽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넘었을 때의 평야가 쫙 펼쳐지긴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환경 그래서 맞게 된 약간의 조정 구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흐름상 꺾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꺾이고 올라가면 사실 저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모두가 좋아요 네, 빨리 오는 거니까 더 낮은 가격에서 사지 못하더라도 상승장이 빨리 오면 더 좋잖아요 네, 안 기다리고 비트코인 사실 매수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향상 안전한 걸 좋아하시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를 찾자면 거의 무지성에 가까운 매수, 콜렉팅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좋지만 그 당장의 수익을 모아가기 위해 수익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서 하루하루 200불, 300불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제 32K부터 44, 45.5 그래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1월, 2월, 3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지금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월 10일 날 있고 3차 데드라인이 14, 15일 날 지금 몇 개가 물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물려있고 1월 10일 날 승인 안 나더라도 3월에 또 와요 특히 블랙락은 3월에 걸려있습니다 그 유명한 피델리티도 여기 걸려있고요 해쉬덱스 같은 경우는 5월까지 가긴 하는데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3월 정도까지 보잔 말이에요 자, 차트 볼게요 그러면 1월 들어갔을 때 승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승인이 안 됐다고 칩시다 이 두 개를 보고 왔을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저번에 말씀 주셨던 대조정이 그때 올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어려워요 일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분명히 저는 지금 여기에 여기서 이제 매집한 세력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력이 ETF를 매도의 유동성 출구로 쓰는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이 재료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상승을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거를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 만약에 승인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힘 있게 상승을 갖춰주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하락하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제 여쭤보기 어렵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는 아마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모양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차트 모양이 사실상 다시 그려지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오늘 12월 26일이니까 27일부터 이제 앞으로 1월 될 때까지 정도에 아침 9시에 일복 마감 차트를 좀 보면서 물론 계속해서 그 전에 주시를 좀 뉴스들을 해야 되겠지만 저번처럼 밤 10시에 뜬금없이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하는 뉴스들이 털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복 마감 하시면서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시는 분들 워낙 코인 투자자분들은 부지런하시니까 6시에 문자 보내도 답변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휴대폰을 끊고 계신 daytime 이제 휴대폰 안티는 다 Harry한테도